성큰TV 진짜 정식으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, 예. 영업할 때나 그렇게 좀 파이팅했다고 하자 그랬어.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지. 그러고 살아잉. 선생님, 잘 지냈으니까. 너 말고 박 대리 오라고 그래, 박 대리. 백날 영업디면 뭐하냐? 사람이 한 방이라는 게 있다더니 아무래도 네 한 방 딱 이건 거 같아. 요재민 너 보지 마, 새끼야. 돈에도 하는 것들이 요재민 나보다 잡소리 좋나 해요. 핑하이 여러분. 우리 같이 합방 할래? 차라리 돈을 꺼달라 그러지. 개그맨 신장난을 아십니까? 보석이 형이한테 그, 그 새끼한테 존나게 맞았다고. 그런 새끼가 무슨 티림이 나와가지고. 진짜 아닙니다. 뭐 이왕 이렇게 되면 잘 된 것 같아. 이 새끼가 뜨더니 변하대? 아, 술 먹으면 때리기도 하고. 그 요즘 주작하면 큰일 나요. 지금 중요한 건 오늘 방송이 아주 대박을 쳤다는 거. 너 나한테 맞았니? 자신이 학폭을 당한 것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어. 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건데? 아, 왜야. 이럴 시간 방송을 해. 그래야 위기라도 참지. 중요한 건 나 단물 빠지면 너한테 그 손해야. 저한테서 당황했죠? 원래 사람들 난 망하는 거 존나 재밌어하지. 아, 저 또 왜 안 honorable. 아 분거 cara purpose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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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